안녕하세요 정서영의 아젠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주제는 이슬람 세계관입니다 이슬람은 사실 한국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종교입니다 연구도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수준 그리고 또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강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밖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전 세계 이슬람의 인구는 약 16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이 아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 네 나라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죠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슬람권 외국인 노동자들 숫자가 15만 명에서 한 25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상을 알 수는 없지만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이슬람의 영향권에서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요 기독교나 타종교보다 이슬람을 믿으시는 분들 그분들의 숫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인 영향력도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제주도를 가시면 공항이나 렌터카 업체 등에서 이슬람의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슬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고 또 그분들의 숫자를 좀 늘리기 위한 조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과거에 이제 한랄식품 전문단지 이런 걸 만들려고도 시도했었고 또 이슬람의 어떤 금융을 이끌어 오기 위한 그런 금융 정책도 시도를 했었었죠 그런데 이슬람이 단순한 어떤 종교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6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이나 정부에서도 이슬람을 어떤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지 삶의 총체적인 문화 또 가치 이런 쪽으로는 아직 우리가 접근을 해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일단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이슬람의 모습은 대부분 IS나 보코하람 무슬람 형제단 같은 테러리스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이슬람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어 온 서구 사회가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범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슬람을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잣대로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틀인 궁극적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이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 즉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죠 이 무슬림은 그 알라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슬람의 기원은 AD 610년 사우디 메카에서 상인으로 일하고 있던 무하마드에게 어느 날 알라신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와서 신의 개시를 전해준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때 무하마드가 천사로부터 전해드린 그 개시의 내용이 꾸란입니다 이 꾸란은 이슬람의 경전이 되었고 꾸란의 내용들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AD 622년 무하마드는 당시 다신교 정통 속에 살고 있던 종교 지자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메디나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해지라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이슬람의 달력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무하마드를 따르던 무슬림들이 무력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629년에 당시 메카 다신교의 중심지였던 메카를 정복하게 됐고 그리고 그 메카에 있던 다신교의 신전인 카바를 깨끗하게 정화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카바가 있는 메카는 전세계 이슬람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보아야 하는 그런 술래지이기도 하죠 이슬람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알라라는 신과 유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즉 야회가 같은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이 성품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결코 같은 신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알라는 무하마드 당시 카바 신전의 360개 정도의 부족신들을 모셨었거든요 그 부족신들 중에서 가장 고위 높은 그 신, 달의 신이었는데 그 달의 신을 뜻한다라는 그런 고고학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상징이 초승달인 거죠 AD 632년에 무하마드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후계자 문제로 내부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거로 후계자를 선출하자고 주장했던 쪽이 이슬람 인구의 한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순이파 이슬람이고요 그것이 아니다 그 무하마드 직계 혈통에서 우리가 후계자를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시아파가 나머지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아파는 그 이란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고요 나머지 좀 작은 분파들이 있긴 한데 이슬람에서 이런 큰 세계적인 분포로 볼 때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무슬림들에게는 아주 귀한 다섯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슬람의 다섯 기둥이라고 하고요 일평생 이 기둥을 훈련하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샤하다 라고 하는 매일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하마드는 그의 선지자다 이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매일매일 되뇌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은 살라트라고 하고요 메카를 향해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영화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슬람 분들이 이렇게 작은 방석을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하루 다섯 번씩 기도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카트라고 해서 자신이 버는 연간 수입의 2.5% 정도는 반드시 자선을 위해서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네 번째는 사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라마단 기간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라마단 기간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 해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만 해가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온 가족들과 함께 또 모여서 즐겁게 축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하지 라고 하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 즉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일평생 한 번은 메카를 향해 성지순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슬람은 신본주의적이란 측면에서는 유대 기독교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면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종교입니다 그럼 제가 던지는 세 가지 궁극적인 질문 세계관을 파악하기 위한 그 세 가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또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는 창조신이 있습니다 이 창조신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고 인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알라는 인간을 신의 형상을 닮은 신의 자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신께 복종하는 그런 노예로 창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몇 가지 신적인 특성이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의지 이런 것들로 알라에게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게 되었을까요? 이슬람은 유대 기독교와는 달리 인간의 원죄 또는 인간의 타락 이런 개념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오직 직접적으로 지은 죄요 행위로 지은 죄만을 죄라고 인정을 하죠 기독교에서는 마음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이 원죄 개념 속에 포함이 되는데 이슬람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슬람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알라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된 이 인간이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슬림은 복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복종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개인은 가문에 복종을 하고요 가문은 이슬람 공동체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는 알라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어떤 개인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인권 같은 개념이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순응이 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최근 한류 드라마가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가족을 중시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고 하는 이런 전통과 간습이 있는 우리 유교적인 문화가 이슬람의 어떤 복종 또 어른에 대한 존중 이런 문화와 굉장히 큰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알라에게 복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죠 그러니까 알라에게 다시 복종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즉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켜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랑과 또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이들이 지향해야 하는 그런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과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하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뜻으로 하면 거룩한 전쟁이죠 성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하드에는 원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전쟁이죠 인간이 좀 더 절제하고 인간으로서의 미덕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힘겹게 노력하는 그런 내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켜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물리적이고 외적인 그런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주로 이슬람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외부적인 충돌 물리적인 폭력 이런 쪽으로 지하드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는 폭력적인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바뀌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법은 폭력적이지만 이분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돕는 일이라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슬람 세계에서의 평화란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이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슬람이 되어서 반역이 그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은 알라 앞에 나가서 그들이 그동안 했던 일평생했던 선행과 악행을 저울을 달아야 되죠 그래서 선행이 더 무거우면 천국으로 가고 악행이 더 무거우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일생 동안 선행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모든 선행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들을 통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기꺼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테러를 통해서 지하들을 해서 순교하면 곧장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우스갯소리로 무늬만 크리시안이다 이런 말 듣는 분 많으시죠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삶의 태도나 또 판단의 기준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조차도 갖추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무슬림들은 자기들하고 또 극단적인 이슬람하고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하고 좀 구별을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실제 삶이 이슬람 세계관에 기반하지도 않고 또 이슬람 세계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순종이나 복종을 잘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1년 9월 11일 참 전 세계는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을 목격했습니다 보스턴에서 LA를 향해 가던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플라잇 11 그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폭발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죠 불과 한 시간 내에 다른 석대의 비행기도 공중납치를 당해서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모두 사우디와 이집트의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을 하자 전 세계 사람들은 도대체 이슬람이라는 이 신앙체계 이 세계관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나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에게 9.11 테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때 응답자의 단 7%만 이 9.11 테러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93%는 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테러리스트들도 아니고 극단주의자들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16억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16억 명 중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다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이고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의 인구가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같은 좀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예멘에서 온 건장한 이슬람 청년 한 500명이 난민 신청을 한 사건에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연 이래로 가장 많은 100만 명 정도가 난민 받아들인 것을 반대하는 그런 청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난민법에 근거해서 이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했고 또 결과를 냈습니다 난민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인도적 체류 자격을 주어서 우리나라에 좀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사실 국민들의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난민 문제를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슬람의 세계관 즉 무슬림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슬람이 그렇게 먼 곳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실체를 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이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